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의 여건이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무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세월 앞에는 그거는 무엇도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죠. 정열과 혼을 다해서 사랑과 배려를 주셨던 부모님도 세월이 모셔가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 역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지옥과 극락을 드나들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풀리면 이번에 바쁜 일만 넘어가면 하는 미루어짐들이여 자칫 영원히 가슴에 몸이 또한 못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의 따사로운 배려나 말 한마디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인지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모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68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1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올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글에 이어서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원성치를 이루겠나이다 하는 발언에 대한 원문을 시작하고 내용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발언 내용을 보면 송령만족 제의구다라고 했어요. 송령만족 제의구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온갖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겠나이다 하는 뜻이 되는데요. 바로 저희들의 온갖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고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천수경을 읽는 분들 읽는 우리 자신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14가지 무해력과 4가지 부사의 덕을 갖춘 깨달음을 이루어서 대자대비심으로 중생들을 이끌겠다 하는 그런 관세음과 같은 서원과 실천행을 위한 소원성치를 희망하는 것이예요. 또한 그러한 원력을 하루속히 갖추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혹여 잘 모르는 분들은 천수경을 읽으시면서 자칫 자신의 어떤 남편이나 자식을 위한 개인적인 소원성치나 또한 물질이나 명예 또한 임시나 자격시험 합격 또는 결혼성치 등 이런 것들을 빌거나 발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본경의 내용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뜻하는 소원은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혈에게 소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신 것과 같이 천수경을 읽는 우리 각자 자신들도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소원이자 소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요.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깨우침에 대한 원성치를 하루속히 이루겠다는 다짐의 소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영사, 멸제, 제재업이다 하는 것은요.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다의 뜻이 되는데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셨어요. 다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천수경을 읽는 우리 역시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억장을 말끔히 씻고서 새로운 맑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죄업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겠다라는 다짐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상대적인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예요. 없는 것은 있는 데서 생겨나고요. 또한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에서 만들어지고요. 예쁜 것은 미운 것에서 또한 선한 것은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잊고 얻고 또 좋고 나쁘고 또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끔히 청소해서 비운다라는 것이예요. 부처님께서도요. 공안이치를 터득하셨고요. 또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공안이치를 터득하셨어요. 그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본성을 찾는다.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가져 나왔던 자성을 찾는다. 해가스님께서 말씀하신 안심인명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면요. 바로 공안이치, 세상은 다 연기이치, 공하기 때문에 연기이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맑으면 달빛이 저절로 비치고요.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저절로 모여들듯이 사회에서도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요. 또한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는 그런 이치와 같이 죄업이 소멸되고 업장이 맑아지면 관세음의 신성이 저절로 비쳐오고요. 공덕의 숲이 이루어지면 바로 철령중성이 보호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령중성동자오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철령팔부신 중의 성현들이 자비로움으로 보살펴 주고의 뜻이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은 하늘의 신선을 뜻하고요. 용은 바로 주수의 대장들인데요. 이들은 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선신이 된 신장들이기 때문에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음경에 보면 이들 신장이 104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철령, 야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마오라가 8부신 중을 말하는데요. 야차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첩칠귀다, 식인귀다 해서 포각무도한 신이고요. 아수라는 줄여서 우리가 수라, 비천, 비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항상 투쟁을 좋아하는 그런 투쟁신이다라고 하죠. 또한 가루라는 소발잔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용을 잡아먹는 조류의 왕이고요. 독수리처럼 생긴 사나운 새인데 바로 금시조 또는 묘시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한 팔복음관 가운데서 건달바는요. 심향행이다, 우리가 식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바로 제석의 음악신이다라고 해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긴나라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또 새인지 형상이 일정하지 않지만 항상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다니기 때문에 가락신이다 또는 가신이다 또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인비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마후라가는요. 커다란 뱀신인데 대맹신, 대복행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복음관 가운데에 천, 하늘을 빼놓고는 험상굳고 무시무시한 악신들이기는 하지만요. 모두 부처님법에 귀의를 해서 불법을 옹호하는 그런 신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들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불교에서 웬 신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는 신을 믿거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불법을 배우는 같은 도반으로서 그 뜻으로 신중들에게 예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보면 신중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신중은 같은 도반으로서 예우를 갖추는 것이지 신중께는 불공을 올리거나 기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산불전이나 불보살림전에 기도를 하고요. 꼭 신중들은 퇴공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죠. 옛날 양반 가문집에 보면 남자 어른들이 자시고요. 또 나오면 여자분들이 또 자시기도 하고요. 또한 한쪽에서 따로 자시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을 다 물리면 부엌으로 가져가서 조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와 같이 신중은 불보살림과 같이 공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퇴공 공양을 물리는 퇴공을 음식을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해도 꼭 산보 통청을 하고 신중 기도를 중단 권공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데서는 신중들 많으며 신중 불공을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중들은 우리가 불공하고 예배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어요. 단지 같은 도반으로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중이다라고 해서 팔부공강이나 신적인 그런 역량을 우리가 신중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의 신중들로 보면 여러분들 명예가 있으신 분, 권력이나 재물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 또 지혜나 어떤 재치 기술이 있으신 분들과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면 제가 도움이 필요를 할 때 그분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아요. 그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친구로서 예를 갖추고 공유하는 그런 사유와 같은 것이 신중과 우리 불자들의 어떤 이치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배우는 같은 도반으로서 부처님이 화음의 사항에서 화음경을 설하셨을 때요. 그 불법을 들어오러 온 모든 신들을 우리는 화음성중이다 표현을 하고요. 그 부처님법을 듣고 화음경을 듣고 발심이 되어서 우리도 불법을 옹호하고 배우고 부처님법을 따르겠다라고 발심된 부분을 우리는 바로 호법성중이다. 보호할 호자, 법법자, 호법성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신중전에는요. 신중들도 같이 깨달음을 얻고 우리도 같이 깨달음을 얻자 하는 뜻에서 반야심경을 해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회적인 예로도요. 그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과 가까이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결국 신중들은 그러한 뜻으로 예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신중들과 예우를 하다 보면 우리 같은 도반이잖아요. 불법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전부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천산매도는 수다 했는데 백천가지 온갖 산매를 한꺼번에 깨치겠다, 깨치겠나이다 라고 다지는 건데요. 산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을 나타내지요. 바로 산란한 마음이나 망명된 생각을 없애고 부동의 결정심을 내어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 인해서요. 번뇌망상을 다스리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승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는 해인산매, 법화산매, 능엄산매, 일광산매, 월광산매 등 백천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과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겠는데 우선은 각기 이름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바로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어떤 수행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습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일찍 다통이 되어서 다른 것은 저절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백천산매를 한꺼번에 깨치겠다는 소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분이 어때요? 한 가지를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장사를 시켜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또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함이 몸에 배웠고 마음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 보면 어느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한 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고요. 설령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운동에서 점수 깎일까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사회생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여태 직장에 다녔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면 좀 괜찮을까요? 또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업을 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스님들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뭘 해달라고 뭐 빌어본들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해요. 또 한 가지 장사를 열심히 한 사람은 다른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 몇몇 분들하고 저 올려서 가면 한국에서 새벽에 일어난 분들은요. 미국에 갔어도 새벽에 일어났고요. 한국에서 늦장 부린 사람들은 미국과도 똑같이 늦장을 부리더라고요. 또 장사를 하든 또 무엇을 하든 또 어떠한 것을 언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어떠한 정신상태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얼마만한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삼마지, 삼마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들 등지, 등, 일여평등하게 지킨다. 또는 정, 바르다는 이야기고요. 정정, 바른 것으로 안정시킨다는 이야기고. 정의, 바른 마음을 의지를 지닌다는 것이고요. 조직정의다. 또는 올바르게 바른 정념을 한다. 정심행체다. 바른 마음으로 행을 하고 바른 곳에 있겠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즉, 마음을 한 곳에 둔다는 뜻이에요. 등지에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들두고 가라앉음을 여의어서 바로 평등하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지는 바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머무르게 해서 마음을 산란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치를 더듬게 해서 이제 수지, 신시, 광명당이다. 법을 모신 이네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오의 뜻인데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몸을 고통덩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자칫 우리 몸은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어떤 상견에 빠진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몸을 악착같이 지켜야 되겠다는 바로 몸을 지키려 하는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치를 알아서 이 몸 역시 변해가는 것이 다 재행무상이니까요. 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는 이치를 알아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무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몸을 업신여기고 천대해서 또한 향락이나 고행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터득한 마음자리 즉 불성이 머물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광명의 등대요. 광명의 깃발임을 자각을 해 상상 몸을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몸을 잘 다스릴 때 어떻게 돼요? 천지에다 오갈 수가 있어요. 또 남에게 배려할 수도 있어요. 몸을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부탁을 받아야 되고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 하나를 잘 지킨다는 것도 사실 우리 불자로서는 대단한 광명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몸이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다 각자 마음이 부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부처가 계시면 저래가 보시면 어때요? 불쌍히 계신 곳을 우리가 법단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이 부처였던 성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부처님 모신 곳이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법당이 되고요. 마음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어떤 분은 신즉시당, 심즉시불이다. 바로 몸이 곧 법당이면 마음이 부처로 새해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수지신시광명당까지 알아보고요. 바로 마음에는 신통력이 내는 창고다 해서 수지심시신통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지심시신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없고요. 또 내 귀에 들리는 말이 다 좋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하는 일 역시 우리가 다 잘될 수도 없는 것이죠. 되살펴보면 나 자신 역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들 수도 없고요. 또 내 말 역시 남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찌 내 마음을 맞추어 주고요. 나 역시 어찌 세상을 맞출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무엇인가 안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잘되는 일도 있고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가 하면 기쁨도 주고 있어요. 비난을 주는가 하면 격려를 주기도 하는 걸 보면 굳이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주변과 어떤 여건을 만들기보다는요. 처해진 여건과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더욱 현명하리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어떤 경우라도요. 행복 가득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세동시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